광주 불교연합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과 방역물품 마련을 위해 성금을 광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연합회장 동현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도계스님과 운영위원스님들은 지난 24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이용섭 시장에게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현스님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공무원과 의료진에 감사를 전하고 하루빨리 전염병이 종식되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시장도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법회와 종교행사 등을 중단해 주신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